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나잘먹입니다. 오늘은 돼지갈비 김치찜 했고요. 파김치, 오이지무침, 상추, 깻잎, 김하고요. 그다음에 양배추 샐러드. 이건 초장이거든요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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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깜짝이야 바삭바삭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초콜릿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, 이렇게 찍어먹을게요 그냥 내 주먹밥을 먹으면 좋죠 엄청나게 먹었을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어 고소한 맛 아까랑 맛 너무 맛있었는데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맛있을때 너무 맛있어 음... o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